음악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로 인해서 도심의 거리도 무척이나 한산해졌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도 문을 닫아서 사람들도 조금 많이 뜸해졌고요. 또 문화체육시설을 찾는 분들도 발길이 끊겼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북적이고 따뜻해야 할 연말연시가 굉장히 삭막한 지 또 올해로 2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문 오늘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달라진 거리 풍경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이맘때쯤이 되면 거리에서 캐롤도 많이 들리고 또 이 밤 풍경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 불빛들이 좀 반짝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조용합니다. 밤 9시만 돼도 거리가 좀 어둡더라고요. 뭐 개중에는 아이고 조용해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예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조금 방역에 신경을 써야겠죠.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문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생활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 시장 장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해결하기 위해서 만능 해결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맑은 샘이 흐르는 고장 샘골 정읍에서 특별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생필품 등 온갖 만물이 향하는 곳은 다름아닌 3.5톤 탑차인데요. 트럭을 개조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움직이는 장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정읍에 찾아가는 행복 장터입니다. 이곳은 정읍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찾아가는 행복 장터라는 차량입니다. 전라북도 1호점으로 문을 연 정읍의 유일한 이동형 마트. 운영을 시작한지는 한 달이 채 안 되지만 행복 장터를 반기는 마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재지에 있는 농협이나 은행을 찾아오지 않아도 마을에서 직접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생활에 편리함을 보모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읍시와 저희 생골농협과 협력해서 이루는 찾아가는 행복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오늘의 목적지 역시 교통이 불편한 정읍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괜히 행복 장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차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하는 이 길. 행복 장터가 오는 날이면 조용했던 마을에도 생기가 돈답니다. 여기 장면도 있고, 사탕도 사고, 여기 있는 두우도 사고, 식용유도 사고. 찬거리 하나를 사려 해도 차 없인 나서기 힘든 게 농촌의 현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식재료부터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까지 장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그런데 가려면 번거로워 차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 아쉬운 부분이 보완적인 문제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완적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서 이제 마을에서도 내가 돈을 찾고 또 입금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읍의 농촌마을 곳곳을 누비는 현대판 보부상 행복장터.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찾아가는 행복장터 덕분에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삶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 번 장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차를 타고 멀리 이동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요.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는 만물상 트럭이 있었거든요. 정말 없는 것 빼고는 아주 그냥 물건을 가득가득 싣고 다니는 이 만물상 트럭이 동네에 도착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장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정겨운 풍경들이 좀 있었는데 이 행복장터 트럭을 보니까요. 굉장히 푸근함도 느껴지면서 이 조용했던 마을에 굉장히 활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행복장터, 찾아가는 행복장터 트럭은 평일 내내 정읍시에 있는 40여 개 마을을 돈다고 합니다. 이 트럭으로 인해서 정읍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유민경 리포터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눈과 한파가 찾아오니까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구나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곳에서는 겨울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익산의 겨울을 녹이고 있는 달콤한 과일 만나보러 가실까요? 황토밭에서 자랐어요. 금쪽같은 내 새끼. 향기가 가득해서 행복합니다. 황금향이 열렸어요. 농민들에겐 황금만큼이나 귀해서 황금향일까요? 익산의 보물, 황금향입니다. 세상이 온통 겨울빛으로 물들어도 꿋꿋이 초록빛을 띄는 곳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입안에서 벌써 과즙이 그냥 탕 터지는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메어메 수정의 오차스카이. 지금 한참 수확철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황금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황금향은 12월부터 수확하는데요. 지금이 제일 맛이 좋을 때입니다. 황금향은 감귤보다 수확시기가 늦은 만감료 중 하나인데요. 천혜향과 한라봉을 교배해 장점만을 쏙쏙 담아낸 품종입니다. 보통 12월에 수확을 하는데요. 첫눈이 내릴 즈음 가장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익산에서도 황금향이 농사가 잘 되나봐요. 네, 농사의 기본적인 토양이 좋고, 황토로서 토양이 좋고 햇빛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익산 땅은 물빠짐이 좋은 황토인데다 일조량이 어느 지역에 비해 아주 풍부하다고 해요. 망감료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꼭지 바짝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망감료는 이 결과지는 다음 해에 쓸 수가 없어요. 별로 쓰임이 없어서 그걸 따져야 다음 해에 새순이 나와서 새로운 망감료를 열리면 좋거든요. 황금향을 재배해온 지 9년째. 박인경 씨 부부는 어느새 농사의 달인이 됐다는데요. 저도 부지런히 일손을 보탭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만 잘랐을 뿐인데. 오, 향기가. 오, 좋아. 아니 그나저나 어머니, 아버님. 요것이 제가 황금향은 좋은데요. 풀도 잘 키우셨네요. 아니 풀이 이렇게 지저분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제초제나 이런 약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초생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과 같이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풀들도 도와서 만들어낸 황금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안 먹어봐도 사실 되게 새콤달콤할 것 같은 맛이긴 한데.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드셔보실래요? 예, 아버님. 예, 제가 오자마자사신 맛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라. 황금향은 한라봉이나 레드향에 비해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인데요. 수분 함량이 많아서 과즙이 아주 풍부합니다. 드세요. 오, 맛있겠다. 와, 이 소리 들리시나요? 오, 달콤한 맛에다가 그냥 기분 좋은 새콤함이 살짝 들어가면서 과일이라기보다 과즙이 풍부하니까요. 어머니, 이 집이 딱 과즙이에요. 어머니, 아까 그런 거 아까고. 음, 어쩜 이런 맛이 나와요? 황금향은 한라봉하고 천행어 교접한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두 품종의 맛있는 점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1년 동안 땀과 정성으로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서 더 맛있을 겁니다. 서울 살이를 하다가 지난 2004년 남편의 고향인 익산으로 귀농했다는 박인경 씨 부부. 맨 처음 뛰어든 것은 국화꽃 재배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던 농사일. 결국 국화꽃을 접고 다시 도전한 것이 만갑류 농사라고 해요.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일본으로 조금 수출도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 쓰나미가 있는 통에 그 길이 좀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둘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더 이상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다른 장목을 뭐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기후가 온난화 되어가면서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만갑류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화를 재배할 때 보다는 육체적으로도 좀 편안하고 금전적으로도 좀 나은 것 같아서 현재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미소가 새어나오는 걸 제가 봤네요. 당시에는 낯설기만 했던 황금향 재배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여기 생각보다 커가지고 그냥 한가득이네요. 민경씨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황금향을 이용해서 제가 또 다른 요리를 한 것을 맛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또 다른 것만 만드실 거예요? 네네, 또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가시게요. 네. 빨리 가시게요. 야, 맛있겠다. 후숙을 거친 황금향은 단맛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각종 채소와 섞어 만든 샐러드에 황금향 소스를 뿌려줍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고 황금향 고유의 맛 그대로를 담은 황금향 주스도 일품이지요. 달달한 잼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빵 위에 듬뿍 발라놓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고구만 있어도 그야말로 그냥 그 비타민 뿜뿜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100% 황금향 천연 주스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막 마시면 정말 달콤함에 뭔가 그 부드러운 새콤함, 기분 좋은 새콤함이 그냥 확 넘어가면서 이 황금향의 맛과 향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황금향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겨울철에 피부에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명에 좋으라고 많이 먹고 있어요. 잘 어울린다. 눈부터 즐겁게 해주는 샐러드 맛 궁금합니다. 특별한 드레싱이 안 들어가도 황금향이 이걸 달콤함하고 새콤함이 자체가 그냥 드레싱이 되네요. 네, 맞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죠? 완전 충성해요, 지금. 와, 색도 너무 예쁘다. 이렇듯 수확에 기쁨이 있어 고대 농사일도 이겨내는 것이겠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농사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그런 농사를 지을 겁니다. 황금향하면 익산, 익산하면 황금향 그렇게 제가 앞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익산에서 향기로운 황금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올겨울 익산의 황금향으로 건강하고 상큼하게 보내세요. 황금향 최고! 부부가 정성으로 키워낸 익산의 황금향. 올겨울에는 익산 황금향으로 건강과 행복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향 모양부터 보니까 레드향이나 한라봉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 황금향은 일단 천혜향하고 한라봉을 교배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두 과일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낸 과일이니까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9년 전부터 이 황금향을 재배했다는 우리 박인경 씨 부부는 또 그 자부심도 아주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귀농 후에 정착을 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었을 텐데 이제 뭐 만감류는 익산에서 이런 수식어가 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아직도 이 만감류는 제주도에서만 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 가까운 우리 익산에서도 이렇게 아주 맛있는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황금향은요. 12월을 이제 수확을 쭉 하면서 그 뒤로 뭐 레드향과 또 이 천혜향이 쭉쭉쭉쭉 또 수확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힘든 과수농가에 조금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겨울 추위가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도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농한기를 맞아서 겨우살이를 하는 우리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모습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웃동네 마실돌기 오늘은 전라남도 무한으로 떠나보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다? 카메라가 보고 있구나. 뭔 사진 찍은다고?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네. 내가 왜 내 얼굴 찍을려고 하는데. 내 얼굴 찍을려고. 예. 근데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추운데? 이런 거 맛있으니까 왔다니까. 풀이요? 그런 게 왔어. 추워 죽겠어. 그런데. 에이, 에이. 봐달라 띌싹 크구마는. 아유 언제 다 매실까라. 요러고 춘 날은 좀 쉬시지. 이것을 해야 밥은 먹고 산다고. 그날은 밥 못 먹어. 돈이 빼서 나와라. 일평상을 요령 한 번 안 버리고 이 땅을 일곱턴. 그렇게 당신들 책임 다 해왔는디. 아직도 할 일이 겁나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근심 걱정은 제일 날 없다고. 엄마가. 항상 걱정할 거라고. 아니 그럼. 세월이 아무리 가도. 강산이 몇 번을 바뀌어도. 대야 자석들을 향한 내리사랑은 깐딱 않고 그대로입니다. 끝도갓도 없는 그 마음으로 짓은 세상 속으로. 마실 갑니다. 날이 추워질수라. 우리 어르신들 땄다 하던 인정이 더 귀여우고 그립고 그러네요. 뱃도 땄다 하더니 세월을 뜨고 계신 우리 음료를 본 게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그나 무엇을 뜨고 계신데요. 옛날에 배하러 온 게. 침심 온 게. 집 있으면서. 침침해서. 내가. 작년에 한납석 떠서. 설거지 하라고. 갑시들 다 한납석 줬어. 요 놈 하나 딜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근데 받아도 돼요? 괜찮해? 진짜 가져가. 거짓말하면 안 되네. 우리 선자 같은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 주면 정이 없고. 여 놈 하나. 이쁜 놈 하나 줘야 돼. 또 주시게요? 응. 뭐 내가 줄 것이 없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흔 고개를 댕구심서는. 일은 싹 내려나 불고. 요런 주미 생활에다가 재미를 붙이고 지내신 디오. 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꿨던 세상이랍니다. 세월이 빨리 갔죠. 칠 수 없지. 꽃도 많이 심으셨네요. 꽃은 보면. 한 야옹이 이뻐. 한 평생 키우고 가꾸으면서 살아오신 그 성종으로 시방은 꽃에 정성을 들이면서 살으신답니다. 우리 산밭에 꽃 봐.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 하우스에다 그렇게 따뜻하게 살으라고 또 거기다 또 못 해놨어. 한정없는 세월에 몸은 늙어도 맘 한빛짝에는 꽃 같은 청춘이 살아있더라네요. 요것도 내가 심고는 꽃. 꽃을 좋아한 게 사과도 심고 놨어. 기일나무 분구 났어, 기일. 밀갑나무. 요놀. 요놀의 이 하나 있어. 겁나게 이쁘지. 요런거 이쁜디. 내가 어찌꺼 따갑더. 한창 크던 것들을 보고 있자면 기트검서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가 싶어서 또 아숩기도 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아라 잘 커라 나 없어도 잘 되어라 음리 꽃같은 그 마음 오래오래 가꾸면서 건강하게 즐겨주세요 아따 요 밭은 시안에도 푸릿푸리더니 딱 봄께 요 음리도 쉴 중을 몰르시고 마이라 인자 좋게 일상으로 돌아간가 싶더니 다시 또 요 놈의 역병이 말썽이니 그렇게 대때 판매를 나오셔버렸답니다 아버님은 일을 잘 도와주세요 집안일은 잘 안해도 들일은 손 안 대도 잘해요 아이고 추워서 못 먹었어 집에 갑시다 추워서 그러게 내외간에 한마음으로 힘 합쳐서 살다본기 평안한 신상도 닥쳐 오드랍니다 여기 덕산 덕네는 암만산림이 강폐하게 했을 때도 내 입보다 넘립에 들어가는 것을 더 귀연히 여기면서 복을 지어오셨더랍니다 설탕 탔는가? 탔어 안 탔으면 더 많이 타야지 더 많이 타 많이 타는 관계없어 젖어야지 국가에서 주는 재난요금을 타가지고 제일 먼저 농협수포에 가서 설탕까지 10억 기릇짜리 하나 사고 그나 설탕력인가 어쩐가는 몰라도 두 분이 한평생 달달하게 살아오시더랍니다 이 마을에 소문난 인꼬부부시라네요 거기다가 내 위에 동갑내기 세갖고 한갑잔치도 칠순잔치도 한 끈에 치르고 때로는 친구맹이로 의지하면서 손 맞잡고 살았신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기나 하고 잘 못하면은 얘기들이 뻔대하고 뻔를 따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편하고 또 상대방에서도 편하고 따뜻함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의 온정 추운 바람 앞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의 온정 배가 없이 베풀고 구별 없이 사랑해주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이 폭포근 세상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불러들이는 모양입니다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우리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부안과 익산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속 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생활 방역수칙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mpez 한글자막 by 한효정